캡틴 요슈아 캡틴 요슈아 내가 놀아도 되지 않나 이건? 놀아도 그냥 이길 것 같은데 오우 찔렀뻔했다 누가 저기야? 아 진짜 깔아 죽겠네 진짜 내꺼야 아야야야 말피 3 남았다 말피 3 남았으 삼삼하구만 사기야 툭툰 퀸이라고 되어있으니까 뭔가 쎄보이는구만 아아 아 벌써 누가 6킬이야 말도 안돼 엄마 안friends 아 아 아 음 2 으 으 으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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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 밖에 안되잖아 이거 칼없나 칼? 아씨 들어와 들어와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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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았냐? 해보든가 와이씨 궁속바 야 궁속바이씨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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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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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쌀쌀쌀쌀 미안 미안 으아앗 아씨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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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ť부 으음 물들었는데 따로는 당장이라 머스키티어 근접도 좀 하나? 근데? 피니쉬 뭐 압도적이죠 성원은 못 들어가니까 뭐야 어디라고 여기? 와 미친 진짜 갓두 갓두 수집지는 위에 올려놨네 아 이것 때문에 화기상인? 화기상인? 허어 실화냐 야 왜 이렇게 세 와 와 엄청나다 와 하자 하자 청사자 블룬더버스 매치락 파이어락 파이어락 카빈 파이어락 피스톨 플린트락 피스톨 파이어락은 훨씬 좋네 시대를 앞서가버렸네 총루가 지금 엄청좋아요 파이어락이 무조건 상이네 그죠 파이어락 이건 마상에서 쓸 수 있네 이거 마상에서 이거 명중률이 좋고 이야 뭐사지 파이어락 피스톨로 두개 살까 200피어싱이면 한방 아니야 한방 한방이지 하아 하아 백피어싱만해도 웬만한거 다 한방인데 이거 이거 피스톨이 좀 마음에 든다 피스톨사다 피스톨 파이어락 카빈 파이어락 카빈 아 너무 세긴 한데 이거 아 글쎄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입맛이 아주 도는구만 내 모든 돈을 여기다 다 꽂아박아야지 암거나 사라고? 일단 내가 쓸거잖아 그치 내 동료도 물론 줄 수 있긴 하지만 동료 주면 엄청 세게 쎄다 아로마딜 조용히 해 이거 채금이야 이제 아로마딜 오늘따라 아주 말이 많구만 채금 한방 먹어라 하아 총알은 다살까? 흠 모자르긴 하네 아 나 어큐러시가 좀 약간 아쉽다 아니 총이 지금 나오는게 맞어 근데? 총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게 맞어? 너무 많이 발전하지 않았냐? 아니 지금 활 쏘고 막 지금 석궁 쏘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왜 이게 나오지? 총 보상이 너무 빨리 나온 것 같애 다른애들은 막 허우적허우적대고 있는데 다사? 다사 이거? 아니 다살카? 살수있어 돈 다 꼬라박으면 살수있어 살까? 석궁도 이제 안쓰잖아 됐다 50원 55원 남기고 다살수있어 이렇게 이렇게 사면 마무리 될 것 같은데? 레인지가 왜 두개있지? 저게 무슨 뜻이지? 하나는 185피어싱에 44인데 하나는 저게 왜 두개로 나눠져있지 근데? 비올때? 석궁? 석궁 따내줘야지 일단 사자 일단 사 일단 사 이럴때가 또 없어 여기 오면 여기 오면 화기사항이 무조건 있나? 어 퀴니우스? 오 그 총 총 계좌실거같이 생겼다 대시무스도 있다 돈 벌자 어떻게든 돈 벌어서 쟤네 둘 다 사야겠다 거리당 데미지? 에이 그건 아닌거 같은데 총기로 귀결이 된다고 하면은 쯧 이거 사나도 데미가 없네 투기장 어차피 이거 우승해도 몇명 잡아야된다고? 40마리?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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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기 테스트? 프라베는 이런게 있었는데 프라베는 이런게 있었는데 오 크으 흐흥 크으 찍어가겠다 이제 크흤 신range 진종어 이거하고 맞아 카 نANE empres truly 하듯한 시 بن 오 10000 야, 카빈도 샀잖아. 카빈은 느려 근데. 오오오오오. 오오오오. 이거 왜이러냐 이거. 어, 개누려! れ 또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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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씨 야 이거 못쓰겠는데 이거는 아까 매치랑 이런거 샀으면 좀 후회했을뻔 했다가 아 훨씬 빨라지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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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아아아아아 빠아아아아아 쫓고 쫓기는게 우리 인생 야만도 못하게 우리 인생 핫해 핫해 건진줄 알고 가슴파 테스트해봐야겠다 아까 그거 뭐야 땅에서 쓰는거 그거 안하길 잘했다 그죠 동료한테 일단 쥐어줘야겠는데 이거 그죠 야 그 칼 그만써 이제 칼 필요없어 이제 이제 시대는 총회시대야 걔가 심지어 요구치도 없어 아니 석궁쓰고있어봐 일단 알았지 사면발자 솟아보게 헉 미네르바사원? 뭐지 이거 아 사원을 문다 자재를 뭐 유적을 쓰면 간다 으흡 크어 크으 흐으앙 삥 역에 뭐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면발! 아..이 미니료바사원이야? 미네르바에 뭐 가오 이런거 내리나 혹시? 아 너무 오래 걸리는데 두배 아니 두배가 아니 10배 더 걸리는데 10배? 아 됐다 잠만히 아 대리석 여기 들어가는구나 공원지 3배? 나다르마을? 자방자방 다 있구나 나 지는거 아니 잠깐만 아이씨 잘 안맞은데? 아아 야 이거 방패 못들지? 흐헤헤 1길 흐흐 빵이야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데민지 마이 c 데민지 165대로들어갔어 가자 가자 이 깻길 될 때가 아닌것같은 조준이 안돼 근데 조준이 이거 나가나가자 오 나갈 수 있네? 에이 말 받고 나가면 되잖아?